어 형 사종모입니다 이따 6시 반까지 문 가로와 아 형 형 내가 요즘 살인사건 쓰셔야 돼서 눈꽃댈 시간도 없어 형은 엄마 아빠한테 인기 좀 전주해주라 그래서 무슨 말 빠지겠단 말? 너는 가죽 아니야? 고맙습니다 호노야 이거 웬일이야 아이치야 땀 맞춰줘 앉자 여보세요 언니? 아뇨 너 왜인데? 나 지금 형처럼 판사 됐으면 너무 좋아 아 편의점 나 나도 차례 형 정말 열심히 했다 너를 우상한기가 힘들었지만 아이고 너 아니야 엄마가 눈에 웃음아 웃음아 마을테도 마냥 여기저기 들이받지 우리 유판사 애투스 닭고리하느라고 고생 많았어 맞습니다 형이는 큰일이다